시내버스에서 한 남성 승객이 대놓고 음란물을 시청해 뒷좌석 중학생이 공포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쯤 전남 순천의 한 시내버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보자는 중학생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데 2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성분이 앞쪽에 타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높이 들고 있더라며 휴대폰 화면에 눈이 갔는데 거기서 음란물을 다 보이게 틀어놓고 있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그분이 혹시 뒤에 사람이 있는 걸 모르고 그걸 틀고 계신 건가 싶어서 가방도 털어보고 창문에 머리도 부딪혀보고 하면서 소리를 냈는데도 계속 틀어놨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는 또 휴대폰을 들어 올린 채 음란물을 시청할 뿐 아니라 영상이 나오지 않는 여백 부분으로 뒤에 앉은 제 얼굴을 연심 비추기도 했다면서 무서웠다고 토로했는데요. 결국 두려움에 버스에서 하차했다고 합니다. 박하린 변호사는 지하철의 경우 철도안전법이, 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는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철도안전법과 달리 여객자동차법에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문제 행위가 성적인 괴롭힘에 관한 것으로 볼 경우 교통관련 법령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의 내용으로 검토할 여지도 있다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이 휴대폰을 시청한 행위를 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다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다 느낄 경우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